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했던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됐던 마켓의 붕괴의 모습이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3일 만에 나스닥이 무려 10%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행인 것은 어제부터 나스닥이 회복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하루 동안 2.71%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약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거겠죠. 하락장이 과연 끝이 났는가, 지금부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 들어갔는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아무리 유능한 마켓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시원한 해답을 우리한테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마켓의 정확한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VIX, 빅스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볼라틸리티 인덱스라고 부르고요. 한국말로는 공포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지수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숫자로 나타낸 그런 지수를 얘기합니다. 향후 30일 동안의 변동성을 옵션 투자에 바탕을 둬서 해석을 해놓은 그런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빅스 지수가 30%다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동안 주가가 30%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변동성이 30%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빅스 지수는요, 주식시장과 보통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빅스 지수가 높다는 것은 주식시장의 변동이 커질 것이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불안 심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증시해서 주식을 팔고 나가려는 그런 경향이 심해져서 주식의 하락을 일으킨다. 따라서 빅스 지수가 올라가면 주식은 하락한다는 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적인 이해를 하고 나서요, 우리가 직접 빅스 지수가 5일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면요,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현재 변화의 모습이 마이너스 20% 정도 가까이 됩니다. 지금 28.81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5일 전에는 무려 37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따라서 약간은 지금 안전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을 한 달 전에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한 달 전에 빅스 지수가 22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대 초반에 불과했던 빅스 지수가 아직은 30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지금 30% 이상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변동성이 한 달 전부터는 30% 이상 상승해 있다. 따라서 아직은 안심하기에는 굉장히 이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빅스 지수는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빅스 지수 말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마켓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수가 하나 있는데요, Fear and Greed Index라는 것이 있습니다. Fear and Greed Index는요, CNN Money에서 제공하는 그런 지수고요, 이 부분은 시장이 지금 얼마나 과열되어 있는가, 그리고 참여자들,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가, 아니면 굉장히 릴렉스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합쳐서 보여주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Fear and Greed Index가 0에 가까우면 극단적으로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Fear and Greed Index가 100 가까이 가면 너무나 극단적인 낙관론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Fear and Greed Index를 가지고 주식 투자에 활용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만약에 이 지수가 20 가까이 위치해 있으면 지금 주식이 굉장히 저변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하기에 적합한 상황이다라고 예상을 해보면 되고요, 만약에 Fear and Greed Index가 80에 가깝게 형성이 되면 적정가보다 굉장히 거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아무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매도를 조금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계획을 짜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요, 지금 현재 Fear and Greed Index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제가 엊그제 캡처한 내용인데요, 엊그제 마켓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Fear and Greed Index가 54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가 76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는데, 76이 54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였으니까 굉장히 많이 하향 조정된 거죠. 그리고 54라는 수치는 뉴티얼이니까 지금 중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욕심이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Fear,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러던 것이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하루 정도 지금 주식이 오른 상태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66까지 Fear and Greed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77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마켓이 붕괴되는 것을 봤잖아요. 요 부분은 Fear and Greed Index가 만약에 70이 넘어가고, 75까지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고 조심하고, 경계하는 모습을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취해야겠다.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Fear and Greed Index를 매일매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구글에 들어가셔서 Fear and Greed Index라고 치시면, 바로 첫 번째에 뜨는 것이 지금 CNN에 Fear and Greed Index 링크가 뜹니다. 요 링크 클릭하시면요, 바로 앞에서 보셨던 그 그림 보실 수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올렸던 그런 영상인데요, 이번 폭락장에서 저는 이 세 종목만 집중 매수했습니다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남기셨어요. 많이 떨어진 주식이 많은데, 즉, 가치주라든지, 정기, 민감조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왜 저는 항상 성장주, 테크주만 소개하고 투자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뉘앙스가 어떻게 보면 약간 따지는 듯한 부정적인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 반성을 한 번 해보게 됐는데요, 이런 질문을 제가 받게 되는 이유는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설명,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라든지 투자의 이유, 투자의 전략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채널을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 방송은요, 우리가 미국 테크주, 성장주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오늘 미주은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나요? 이렇게 정해봤고요, 두 번째로, 제가 미국 주식을 하는 이유는요, 세 번째로, 미주은의 개인적 투자 원칙, 그리고 투자 전략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catch me if you want to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미주은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드리고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커버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첫 번째 챕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나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그런 질문이에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나요? 이 부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답을 한번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한국인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금액이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그라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요, 1,424억 달러를 지금 한국인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무려 3배 가까이 뛴 거고요, 작년 동기간하고 비교를 해봐도요, 2배 가까이 상승한 그런 굉장한 상승폭을 보여주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 부분은요, 한국의 코스피에 투자하는 금액을 봐도 현저하게 올라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한국인들 사이에서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형격히 늘어나고 있고, 투자의 금액도 굉장히 급진적으로 향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새롭게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겨났는데, 이러한 새내기 투자자들이 과연 어떠한 이유, 어떠한 정당성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만의 원칙은 확보히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어떠한 투자 전력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의 방송은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제가 드릴 수 있는 저의 개인적인 답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챕터에서는요, 제가 미국 주식을 하는 이유는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변동의 역사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는 지금 최근 10년 동안 지로금리, 지로금리해서 기준금리가 항상 낮았던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1980년대를 보면요, 기준금리가 무려 20%가 넘어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사실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가진 돈을 무조건 예금이나 적금에 넣어놓는 거겠죠. 예금만 해도 1년에 20%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뭐하러?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1990년대가 되면서 금리가 6%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2000년대는 한 2%밖에 안 됐다가 지금 2010년, 과거 10년 동안은 거의 1% 미만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다가 2017년, 2018년에 한 3단계 걸쳐서 기준금리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가 2019년 말부터 올해까지 이르러서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거의 지로금리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면 한국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미국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를 비교하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지난 2007년, 2008년만 해도 둘 다 모두 5% 이상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실 적금 투자가 괜찮은 시대였죠.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현재 2019년, 2020년에 이르러서는요. 한국 금리도 그렇고 미국 금리도 그렇고 다 1%가 되지 않는 굉장히 바닥을 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떨어져 있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찾아오는 단기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선진국의 기준금리가 어떠했는지 추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2019년,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보이고 있죠. 유로존도 마찬가지로 0.00이니까 지로금리입니다. 영국이 0.75, 한국이 1.25, 캐나다가 1.75, 그리고 미국은 2%의 캡을 씌우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지로금리 그리고 낮은 이자율은 코로나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어난 그런 현상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 가지고 있던 그런 기본적인 추세였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렇게 저금리가 유지가 되면 그러한 시대에 통상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경제적 현상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은요. 돈의 양이 증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다는 것은 돈이 예금 그 자에 묵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밖으로 나돌게 되겠죠.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가 됩니다. 이렇게 돈의 양이 증가가 되면요. 화폐 가치는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2주 전에 연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용납하겠다. 지금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양적 완화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돈의 양이 늘어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캡을 씌워놓지 않고 어느 정도는 용납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주식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돈의 양이 증가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실물 자산의 가격은 상승한다는 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이렇게 우리가 투자하는 실물 자산은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저금리 시대에 형성이 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재테크의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요. 고금리 시대로의 리턴은 굉장히 멀어 보인다. 앞으로 향후 5년, 나아가 10년 이상 이 저금리 시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저금리 시대에는 우리가 예적금에 의존해서 재테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러한 자산 투자에 돈을 돌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그 중에서 부동산 투자는요. 일부 계층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한꺼문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따라서 남아있는 거는 주식밖에 없잖아요. 다행히도 주식은 복리의 마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복리의 마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72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요. 72 법칙은 72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연평균 수익률을 나누면 원금이 2배로 불어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연 4%의 복리가 있다면 원금을 2배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72 나누기 4니까 18년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금리가 8%의 복리라면 72 나누기 8은 9년이잖아요. 그래서 9년이 지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초기 투자금이 2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QQQ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한 2, 3주 전에 올렸던 QQQ 영상에서 이런 내용을 제가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QQQ는 지난 10년 동안 총 위턴이 21.04%였고요. 물론 이제 배당금까지 재투자한 것을 합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년간 평균 수익률은 20.87%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수익률은 24.6% 굉장히 높은 수치였죠. 따라서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20%라고 일단 치고요. 그러면 20%의 복리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72 법식이 72 나누기 연수익이잖아요. 여기서 72 나누기 연수익 20%는 3.6년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연수익 20%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매 3.6년마다 내가 투자한 원금의 2배 정도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QQQ에 1억 원을 내가 투자를 했으면요. 물론 추가 투자금은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금만 가지고 3.6년 이후에는요. 1억 원이 2억이 되겠죠. 그리고 7.2년이 되면 4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1억 원 투자한 것이 10.5년이 흘르면 8억 원으로 불어나고요. 그리고 14.1년이 흐르면요. 1억 원 투자했던 것이 무려 16원까지 불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복리의 마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즐거운 상상을 우리한테 주는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리의 마법을 가지고요. 제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채널을 처음 개설할 때 제가 15년 동안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할지 그리고 투자의 달성 금액은 얼마인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기대했던 수익률은 매년 20%였죠. 그리고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매달 300만 원. 그리고 이렇게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수익률은 10% 하향 조정했고요. 왜냐하면 기간이 짧으니까. 그렇게 해서 복리의 마법을 이용을 해보면 15년 후에 제가 기대할 수 있는 총 금액은 33억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태어난 것이 미국 주자로 33억을 만들어서 은퇴한다는 미주은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요. 주식 투자라는 것이 복리의 마법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투자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하실 텐데요. 그러면 왜 한국 주식이 아니고 하필이면 미국 주식이냐. 우리가 수수료도 내야 되고요. 또 환율 변동의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환전을 하는 데는 많은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수수료 문제가 있는데도 하필이면 꼭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저의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은 확률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지수가 지난 10년 동안 어떠한 변화를 보여줬는지를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10년 동안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께 이렇다는 소득 그리고 수익을 안겨주지 못했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S&P 500의 변동 모습을 살펴보면요. 지난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주식 시장 S&P 500에 투자하신 그런 투자자분들은 건강한 투자의 회수를 하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확률이 존재하는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로서의 굉장히 합당한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다음은요. 글로벌 100 컴페니 즉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100대 기업이 어느 나라의 위치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100대 기업 중에 54개, 54개의 기업이 미국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도표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 돈이 유통되는 곳에 가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확률의 얘기니까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의 반 이상이 미국에 가 있으니까 이들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곳에 우리가 가야 그곳에 가서 투자를 해야 나도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이번에 보실 그림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FDI 인폴로즈를 보고 계십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하고요. FDI라는 것은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얘기합니다. 즉 외국인들이 다이렉트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2018년 한 해 동안 투자 금액이 17.1빌리언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이 보면 136.3빌리언으로 세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1위는 미국인데요. 그 규모가 275.4빌리언이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이 많이 몰리는 곳에 가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주식은 확률의 게임이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투자 원칙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볼까 합니다. 미주은의 개인적 투자 원칙과 투자 전략을 공유를 드릴 텐데요. 자 이 부분은요.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투자 전략이라든지 투자의 방향은요. 개인의 성격 그리고 투자 성향, 투자 기간, 투자 금액 규모, 그리고 자금의 성격, 현재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단편적인 예를 하나 설명드리면요. 제가 나스닥이 5% 급락했던 첫날 올렸던 그런 영상입니다. 폭락장에 만약에 현금 보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만든 방송이었는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만약에 현금 보유가 없어서 이 폭락장이 지속되는 동안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전체 보유하신 주식 중에 2, 30%를 지금 당장 매도를 해서요. 향후 2일에서 5일 동안 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한 다음에 상승의 기미가 보여지게 되면 그때 재매수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전략을 짜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투자 계획은요. 우리가 현금 보유량이 전혀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전략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계획, 투자의 방향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그 방향과 계획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투자자들의 개인 형편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전략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수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을 마음에 담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투자 원칙과 전략은 다음과 같은데 많은 분들이 주제하고 계신 것처럼 제가 향후 15년 동안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섯 가지의 커다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많이 보신 내용이니까요.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시장에 투자하지 말고 기업에 투자하자. 두 번째가 1등 기업 혹은 1등 기업이 될 회사에만 투자한다.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산업군에 투자한다. 네 번째는요. 시장의 변동성에 매도하지 말고 매수할 것. 다섯 번째가 분산 투자, 분할 매수 그리고 현금 확보였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기업의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렇게 여섯 가지가 저는 제가 처한 상황, 저의 투자 철학이라든지 저의 성격 그리고 투자 성향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본 그런 전략인 겁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는 그런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실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여기서 참고하시라고 하나를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보시면 미래지향적인 산업군에 투자하자를 제가 오렌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놨잖아요.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때문인데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은요.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한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요.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있는 의미를 네 가지로 크게 정리한 내용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4차 혁명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따라서 역사가 아닌 미래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우리는 20년, 3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투자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4차 혁명의 주도적인 역할은 미국에 있는 테크 기업에서 주도를 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미국의 테크 기업 그리고 4차 혁명 관련 기업에 우리가 집중 투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굉장히 타당한 선택이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적인 타당한 선택이란 말은 즉,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면 확률을 올릴 수 있는가? 이 게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굉장히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이 우리한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유리한 조건을 100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마지막은요. 캐치미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폭락장은 계속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데요. 제가 현지 기사에서 스크랍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마켓 타이밍 is a losing battle. 즉, 마켓을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마켓의 변동을 예측하려고 노력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 70년간 미국 시장의 평균을 살펴보면요. 매 23개월마다 한 번씩은 적어도 10%의 급락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죠. 23개월이라는 것은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매 2년에 한 번씩 주식시장은 10% 이상 폭락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10% 정도 떨어지는 폭락장은 매 2년마다 한 번씩 우리를 찾아오는 정규적인 손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거나 그 부분에 맞춰서 전략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정신적인 준비 그리고 현금 확보도 조금 해놔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요. 건강한 투자의 여행을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폭락장은 찾아왔지만요. 또 하나 확실한 것은 거의 100년간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미국의 주식시장은요. 계속해서 무상향을 해왔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10%가 떨어진 적도 있고 20%가 떨어진 적도 있고 30%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80%가 떨어진 적도 있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면요. 결국은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최소 50%는 저는 빠망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요. 나머지 50%도 가치주, 경기 민감주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4차 혁명 관련주에 주로 투자를 많이 할 것이고요. 세 번째로 지속적인 기업 가치 그리고 비즈니스의 변동을 항상 체크하면서 장기 투자를 해나가겠다. 마지막으로 다음 폭락장을 위해서 현금 확보도 늘 하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4가지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애플이란 종목은요. 지난 15년 동안 그 주가가 무려 16배, 즉 1600%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때면 굉장히 부러운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서막이 오르기 시작하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축복받은 그런 세대거든요. 앞으로 15년이 흐른 후에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시작했던 2020년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 세대였는가를 새삼 깨달을 때가 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